Who hid? 누가 숨었나? 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네요.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Who hid? 누가 숨었나? 여기에 누가 숨었을까? Yes! Butterfly hid 라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쭉 계속 동물 친구들이 나오거든요. A fox hid, a turtle hid, a bat, a owl, a frog, who hid, the keys did 라고 되어 있네요. 그래서 이거는 내용을 읽고 난 다음에 친구들은 항상 약간 몸으로 활동하는 거를 아주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동물 카드, 플래시 카드를 지방 곳곳에다가 이렇게 숨겨 놓으시고 Who hid? 누가 숨었나? 라고 하고 친구가 플래시 카드를 찾으면 A dog hid, 고양이 플래시 카드를 찾으면 A cat hid, 소 플래시 카드를 찾으면 A cow hid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B WATER A cat hid, 고양이 플래시 카드를 잇owany A cat hid, 고양이 플래시 이 WAY B WATER